공병호TV 지난 70년 사이에 우리도 잘했지만 정말 국제환경도 좋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 일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5월 30일 날 조선일보에는 류정 기자와 안상현 기자가 삼성송에서 열렸던 포스트 코로나 주력 산업별 비전과 과제 포럼을 취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.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. 기업의 55%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더 급한 것은 주 52시간 제도를 바꾸는 것과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. 이 두 가지를 문정부가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면 수십조나 수백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재건하는데 거의 7활 정도 70%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정만기 자동차 산업협회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. 현재 한국에서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14년간 1조 원이 소요된다. 코로나 사태로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기회라고 하지만 주 52시간 규제로는 로슈와 화이자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을 우리가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. 선진국에 비해서 산업발전사가 작고 물려받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서는 길은 더 많이 일하는 것입니다. 그것 외에 다는 길이 없죠. 더 많이 더 집중료라는 것이 나라를 재건시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신을 일으키는 게 다 그런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. 결국은 문재인식 믿음과 정책이 멀쩡한 나라를 망치고 있다. 이렇게 다는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. 결국 현재 한국의 문제는 지도자의 생각의 문제라는 점을 저는 거듭거듭 확인하고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. 다음 질문은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. 5월 30일자 중앙일보에는 김감두 정 서강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을 지냈던 분이 심청 인터뷰를 했습니다.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. 김강두 교수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혜안이 잘 정리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김강두 교수가 만으로 73세가 되었네요. 몇 가지 그 멋진 주장들 정말 한국 문제를 착각하게 괴뚫고 있는 그런 주장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 부양책에 대한 김강두 교수의 생각입니다. 돈을 풀고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것은 미국과 독일 같은 기축통합국가에서는 할 수 있다. 그렇게 해도 당분간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.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진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면 계속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쪽으로 가면 외환시장이 염려된다. 우리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대비 50%를 넘어가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나갈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관점이다. 이런 식으로 재정을 푼다면 2, 3년이면 가능할지 모른다. 그 이유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는 재정건정성 악화와 경제위기에 관한 김강두 교수의 주장입니다. 국가 부채를 우려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정권시장에서도 나갈 수 있다. 우리가 외환 보유구가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방파제가 될 수 없다. 세 번째는 나라가 일어서는 지름길에 관한 김 교수의 주장입니다.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. 정부 돈이 안 드는 것부터 해보자.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죠. 돈 안 드는 것부터 우선 하자야.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?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우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나라도 마찬가지죠. 첫째는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 돈을 안 쓰고도 민간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. 압권이지 않습니까? 풀어줘라야.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좀 풀어줘라야. 그러면 돈 안 드리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. 둘째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타협할 필요가 있다.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자기 몸만 그대로 지키겠다는 자세로 나가면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.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오히려 비효율이 없어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. 규제 핵파를 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돈을 조금 들여도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날 수 있다. 규제 핵파를 하려면 공무원을 적게 뽑아야죠.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,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지름길,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있는 한 나아질 가능성이 커야 안 보인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정부가 끝나면 어떻겠느냐? 그때는 마이너스 유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 전망인 거죠. 마지막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그런 김 교수의 주장입니다. 소위 D1 국가 부채에 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는 70%인데 우리는 40%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. 지금 여권 사람들이 돈 더 쓰자고 할 때 항상 주요 논리입니다.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. 첫째 고령화 속도다. 고령화가 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다. 둘째 군인연금 등 연금이나 국영기업의 부채는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. 이런 부분에서 적자 계속 쌓여가고 있다. 이런 요인을 집어넣고 조금 더 학대해서 보면 우리가 OECD 경제협력기구의 선정국보다 형편이 좋은 게 아니다. 셋째는 속도다. 이 속도로 가면 국가 채무가 50%가 될 것이다. D3 공공부분 부채로 차원을 국가 부채의 범위를 넓혀가게 되면 110%까지도 갈 것이다. 위험 수준이다. 정말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식 사고방식과 문재인식 정치는 또 문재인식 정책은 한국인들이 호련기간 동안 국가 부채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계속해서 추락시키거나 폭락하는 쪽으로 나라 정책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의 생각이나 정책의 변화 없이는 아주아주 한국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강두 교수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어두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써지 않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. 정말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참 잘 될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? 어디를 나가다니 보면 늘 입에서 한 것이 이렇게 나라를 괜찮게 만들고 이렇게 나라를 참 잘 만들어냈는데 이 나라를 왜 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느냐 이야기죠. 참 괜찮은 나라지 않습니까?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